다음 안건입니다. 최근 들어 베리어 경계지역에 몬스터 출몰이 잦아졌다는 보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찰 인원을 늘려 베리어 금방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허가만 해주신다면 순찰지역을 마을 부근까지 넓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님? 네, 좋아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움직여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이 더 있나요? 대장치임 축하드립니다, 엘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하하하, 쑥스럽게. 펜트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잘 부탁드려요. 그러고 보니 에릴... 아니, 대장님! 오늘은 카타노스에서 대장회의가 있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벌써 시간이... 대장님, 서두르셔야겠어요. 첫 회의부터 지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 빨리 가보겠습니다. 카타노스까지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얼른 체비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가죠. 매번 오가는 곳인데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고마워요. 저건... 다들 물러서요! 평범한 몬스터가 아니에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정신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대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보다 저번에 스타... 나 지금 느낌 들어... 그래... 그때 봤던... 이제야 다들 잠들었네. 좀 쉴 수 있겠어? 언젠간... 헬리아를 떠나... 자유로운 모험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어? 당신은... 누구시죠?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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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을... 별의 창조자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게 분명해요... 헬리아 밖엔 뭐가 있는데요? 동료들... 좋아요... 저를 헬리아 밖으로... 엘... 엘오빠! 정신 차려! 몬스터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 해! 레디! 헬라! 어서 나가자! 빨리! 헬라야! 내 손 꼭 잡고 따라와! 응, 언니! 헬라야! 내 손 꼭 잡고 따라와! 응, 언니! 아, 흑 ì, pepp, 흑, 흑, 아직도 적가 될 것і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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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너무 강해! 레디 언니! 나 때문에! 난 괜찮아! 헤나!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많이 아프지? 레디! 걸을 수 있겠어? 음... 걱정 마... 놈들이 더 쫓아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가자! 조그만 힘내! 하아...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야! 오지마! 티를 조심해! 다 끝났으니 진정하도록! 우선 이걸 받도록 해! 다 끝났으니 진정하도록! 우선 이걸 받도록 해! 아...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제 동생들은요? 다행히 부상이 크지 않아! 나...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보다... 저 분홍머리 여자애는 많이 놀란 것 같더군! 전부 저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레니가 다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너무 약해서... 어둠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어둠? 헬리아의 어둠이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내게 뭐라고 말했지?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헬리아 밖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밖으로 나간다라... 우선 그 목소리의 정체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군... 이 건은 내가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지... 아니 아카님! 이런 어린아이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자네들도 방금 그 몬스터들을 보지 않았나... 헬리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몬스터들이네... 그치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해지고 싶다 했던가? 네... 동생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이름은? 에릴... 에릴 라이트입니다... 좋은 이름이군... 그 각오가 진심이라면... 우리 기사단에 들어와라... 아카님! 기사단에 입단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내가 추천하는 걸로 하지... 에릴... 각오는 되었나? 네! 나는 그렇게... 악한 일을 만났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기사였고... 곧... 기사단의 대장이 될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도움으로... 눈빛수호 기사단에... 무사히 입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도움으로... 눈빛수호 기사단에 무사히 입단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신념이...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치... 은빛수호 기사단에서... 빛의 길은 펜텔을 수호하며... 5번대의 대장이 되었다... 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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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카타노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어어어어아이... 아아이... 다이쿠라... 루인! 제가 온다고 마중 나온 거예요? 첫날이라 회의 장소 못 찾는 멍청이가 있을까 봐 말이지 쉼 첫날부터 지각하는 줄 알았잖아 다행히 아직 지각은 아니죠 다들 일찌감치 모였다고 지각은 아니어도 니가 꼴등이야 얼른 가자 아, 잠시만요 레비 네, 대장님 펜트의 경계를 강화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즉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기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호이를 데리고 온 거야? 유나는? 처음이라고 다들 걱정해서 회의 시작하겠어요 루인 움직이시죠 야, 야 에릴 솔직히 말해봐, 뭐 하다가 늦은 거야? 오는 길에 일이 좀 있었어요 처음 참석하는 대장회의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뭐길래 그래, 못 보던 몬스터가 튀어나오기라도 한 거야? 아휴, 그래, 엄청 큰 일이 있었나 보다, 그치? 대회의실은 여기 안쪽이야 그럼, 나 먼저 간다 다 왔나? 모두 모인 것 같으니 회의를 시작하지 일단, 긴 시간 공석이었던 펜테기시의 책임자로 LED이 선정되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 축하한다고 아직은 못 믿었지만 저런 애송이한테 텐테를 맡겨도 되겠나? 비실비실한 게 무기도 제대로 못 들게 생겼군 렌, 말 조심하세요 에릴 또한 아카님에게 인정받은 자입니다 대장이 된 각오를 한 번 들어볼까? 에릴? 제가 기사단에 입단한 이유는 동생들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기사단에 입단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지금보다 더 노력하려 해요 제 두 손으로 헬리아의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너무 진지해서 하품이 다 난다 루이 알겠어, 알았다고 무슨 말을 못 하겠네 모두를 지킨다라 자네다, 어디다 그래, 우리 은빛수호 기사단은 별의 창조자님을 섬기며 헬리아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 헬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기둥 카타노스 듀오 트레스 테세라 펜텔 이 다섯 기둥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 은빛수호 기사단의 역할이라 다들 명심하도록 그리고 요즘 들어 어두운 몬스터가 등장했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다들 이 점 주의하고 이상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역시 아카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헬리아의 안전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정기회의는 신임 대장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르기에 마무리하도록 하지 다들 각자 이기지로 해산 에르 할 말이 남았는가? 아카님 당신과 이렇게 다시 마주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카님께서 저와 제 동생들을 구해주신 그날부터 줄곧 베풀어 주신 그날부터 하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장이 된 지금 드디어 당신께 인정받은 기분이 드네요 저는 아카님 당신의 창이 되어 함께 헬리아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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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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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알겠습니다! 아카님도 처음엔 이런 일을 하셨었구나. 일단 카타노스 민가로 가보자. 카타노스 민가에 도착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저기로 가보자. 아! 에릴님! 축하드려요! 대상이 되셨다면서요? 아! 으흐흐, 응! 다들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에이, 매일 열심히 훈련하셨으니 당연한걸요! 다들 에릴님 이야기로 떠들썩하더구요! 하하하, 어깨에 힘이 엄청 실리는데요.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에요? 아! 아카님이 민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셔서 왔어요. 역시 멋져! 헬리아가 안전한 것은 모두 은빛 소기사단 덕분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에릴님! 어? 카타노스엔 웬일이에요? 오늘 에릴님이 대장으로 취임한 날이라고 해서 로운이랑 같이 왔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로운은 어디 갔나봐요? 잠깐 한옆판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 바보가 또 어딜 간거지? 언제 돌아다니지 말라고 진짜 당부했는데! 여기는 펜테마을이랑 달리 사람도 많고 길도 넓어서 조심해야해요. 저도 찾아볼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으니까 금방 돌아오겠죠? 고마워요, 에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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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에릴! 큰일 났어! 기사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쿠키랑 산책 중에 처음 보는 몬스터를 봤어. 어떤 남자애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쿠키도 그 남자애랑 같이 있어! 아이고, 이럴 어째! 그 남자애! 저희 로운이 같아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위험하니, 로아는 여기 기다려요. 제가 가볼게요. 우선, 소피 아주머니가 말한 곳으로 가서 주변 몬스터를 처치해보자. 우선, 소피 아주머니가 말한 곳으로 가서 주변 몬스터를 처치해보자. 예술이 피하니, 도움만, 이 녀석을 그때 경비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인간의 한자로 가 backwards! 이사야, 이게 다 들으 зап odies 상 AE 수 Engineers 통영어, 이 녀석을 준비하사들이 다окой섰를 한것으로 조사로 이루어졌다! 요금에서 Your Grand versus Camerus 그 모양이 대단house 도움이 안아가?? 이곳에도 로우는 앞이라는데 주변 메스테를 충분히 처치하자. 으악! 저리가! 주변에 몬스터가 너무 많아... 서둘러야겠어... 아, 에이븐님! 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무서워서 다행이에요. 어서 마을로 돌아갈까요? 쿠키도 같이 가자! 어? 이건... 쿠키 쿠키! 아휴, 에디, 고맙구나. 네 덕분에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로은! 자꾸 말썽 피우면 다시는 카타노스 구경 못할 줄 알아. 나... 잘못했어. 아, 저... 엘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로은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확실히... 카타노스와 펜테르 옥은이 괴목했어. 예전보다 위험해졌다. 주민들의 안정이 걱정이야. 어? 레니! 헤나! 카타노스까진 웬일이야? 그... 그게... 흠... 축하파티... 장을 보러... 대장 취임기념 파티를 해주려고. 레니언이랑 장을 보러 나왔어.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 준비해볼게. 후아, 기대되는걸. 후아, 기대되는걸.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 오전에 카타노스 가는 길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사단원들이 같이 와주셨어. 오빠도 위험하니까 늦지 않게 집에 빨리 와야 해. 흐흐흐, 알겠어. 그럼 이따 보자. 베니언니, 우리도 어서 가자. 아, 잠깐만. 돌아갈 때도 둘만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 흐흐흠, 도랫습니다. 저 는 혼자서도 괜찮으니 동생들과 함께 기주로 돌아가οι 시겠어요? 넵! 갑자기? 뭐, 그래 준다면 우리야 고맙지만... 하의... 으..います.. 우리 가볼게! 이따 집에서 봐 레니... 어린 시절, 몬스터의 공격을 받은 그날 이후 레니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그날의 공포를 좀처럼 잊을 수 없던 걸까? 그나저나 쿠키가 무거운 이 희미한 모습 아카님께 보고하는 게 좋겠어 그날의 공포도를 보냈다 그날의 공포도를 보냈다 민가에 갔다가 펜트로 돌아간 게 아니었나? 보고 드릴 것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할 말이라는 건 뭐지? 민가 주변을 살펴보다가 근처에서 희미하지만 어두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헬리아에서 이런 어두운 기온이 보이는 물질이라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배려가 약해져 작은 틈이 생겨나고 있지 그 찰나의 외부에서 무언가 들어온 게 아닐까? 역시 그렇겠죠 단순한 사건인 것 같기도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게 있나요? 나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 엘로를 창조한 절대자들의 예언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어둠이 밝은 빛만이 가득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검은 증표가 나타난다 별의 노랫소리에 잠들어 있던 어둠의 별과 그 주인이 눈을 뜬다 이것이 예언에서 말하는 검은 증표의 전조인가? 검은 증표의 전조라니 그건 뭐죠? 아니 별거 아니다 엘리아 전역에 다른 증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단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소문하지 않게 조심하도록 기사단 내에서도 최소한의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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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에서 가족들을 지키는 게 우승이지만, 누군가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멋진 거니까요. 아카님, 어딘가 어두워 보이셨다. 최소한이라.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야. 아카님, 어딘가 어두워 보이셨다. 우선, 기지로 돌아가자. 늦는다고 레비가 잔소리하겠어. 서둘러 돌아가야겠다. 다들 어디가 온 거지? 설마, 아직도 기지로 복귀하지 않은 건가? 대장! 대장! 레비, 무슨 일이에요? 카타노스로 가는 길에 만났던 몬스터가 펜테까지 쫓아왔었습니다. 마을은 무사한가요? 네, 다행히 바로 발견해서 마을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놈이 듀오 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빠르게 사라져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루인에게 알려야겠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대장님이 직접요? 위험한 몬스터입니다. 이대로 돌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펜테 지역의 경비를 더 강화하고 있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어이, 에리! 네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아,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미안해요. 펜테에서 날뛰던 몬스터가 듀오로 도망친 바람에... 참나, 그깟 몬스터 하나 제대로 처치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마을까지 쫓아온 몬스터입니다. 제가 빠르게 처리할 테니 금방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허가해주세요. 흠, 그건 좀 어렵겠는걸? 역시 안될까요?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온 김에 우릴 좀 도와주던가. 찬란한 빛의 길에 몬스터 처치 임무가 있었거든. 우리랑 동행하면서 살펴보는 것 정도는 허락하지. 고마워요. 그럼 나는 먼저 가있을게. 이 주인은... 방금... 방금... 안전히... 고마워요. 흠... 아무래도 여기엔 네가 찾는 몬스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간거지? 잊지 말고 그만 돌아가. 그 몬스터는 우리가 처리할게. 이제 막 대장 타이틀을 단 신창 대장이 다른 구역을 해집고 다닌다고 소문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아니면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실... 너도 알잖아. 이곳 헨리아는... 알아요. 배려가 있죠. 그렇게 헨리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어둠에 잠식당한 몬스터와 검은 물질... 모든 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카님에게 헨리아 전역을 관찰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듀오 주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하! 아카님이 지시한 임무라고? 알겠어. 그렇다면 이 근처로 가봐. 얼마 전, 주변 몬스터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거든. 뭐라고 생각하는 비용... 내 안을 지시한 임무를 많이 풀고 있는 smoothies. 여기를 잡고 있는 주선은 알겠다고요. 여덟이... 누군다나... 너무 많아서... 이 안을 지시한 임무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도 의지에 안을 지시한 이 곳에 그린 좋은 곳에 있다면, 네가 이 몸에 위축하는가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와끈, 뭐라도 발견했어? 네, 이것 좀 봐주세요. 잠시만, 기지로 가서 이야기하자. 와끈, 뭐라도 발견했어? 와끈, 뭐라도 발견했어? 네,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뭐지? 몬스터를 처치하고 발견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기분 나쁘고 어두운 무언가가 느껴져요. 지금껏 듀오에서는 본 적 없는 물질이야. 이런 게 왜 갑자기… 기분 나쁘고 어두운 무언가라… 이런, 숨겨야… 어라, 이라 선배님이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시죠? 규호에서 구해야 하는 약재가 있어서 잠시 들렀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 보셨군요. 에리리 근처에서 발견한 건데, 한번 보실래요? 설마 했는데… 역시 이거였군. 알고 있던 거예요? 스트레스에서도 발견되었거든.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의도적으로 남긴다니… 대체 무슨 일이… 네가 아카님께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가 내린 임무의 의미를… 지금의 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정보편집에서, 이라 선배님의 드러비 뭐지… 그리고 나만 빼고 왜 둘이서만 얘기하는 거야? 뭔데? 에리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싶지 않아? 무시라니! 너무하네! 응석 받아줄 만큼 한가하진 않아.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거든.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니... 저도 알려주세요, 이란님! 장소를 옮기지. 아까 말했지? 너와 마찬가지로... 트레스에서도 어둠의 흔적을 발견했거든. 이를 보고하려고 했을 때, 에린 네가 아카님에게 어둠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봤어.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나 보지? 루인의 상태가 아까부터 영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보던가. 아무튼, 과거 헬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트레스에서 해줄게. 저는 이제 이란님을 따라 트레스로 갈 거예요. 루인, 지금까지 도와줘서 감사해요. 나만 이렇게 쏙 뺀다고? 확실한 증거가 나온 이상, 나 몰라라 할 순 없어. 나도 같이 갈 거야. 루인도 같이 왔네? 이런 일에는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좋아. 흠! 저를 멋대로 판단하시면 곤란하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려나. 대충 말해줘도 되지만, 그건 내 성리에 맞지 않아서. 우리 기지에 모아둔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해주려고 했는데, 어떠신지? 그런지, 강요일에 맞지 않아서 ochro. 듣는 귀가 없는 곳이 좋을 테니, 트레스 기록관에서 이야기하자. 기록관은 오른쪽에 있어.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릴게. 어서와 이곳이 트레스 기록관이야 트레스 기록관은 역대 3번대 대장들이 헬리아의 역사를 기록한 곳이지 에리엘, 네가 가지고 있던 그 검은 증표는 과거 이엘로를 덮었던 죽음 즉, 어둠의 일부일지 몰라 모든 별들의 고향 이엘로 기록에 따르면 먼 옛날 이엘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 곳이었어 별의 창조자는 이엘로의 번영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았고 이를 보답하듯 이엘로 별자리들은 그를 칭송하는 노래와 시를 만들어 바쳤다고 하지 이렇게 이엘로는 영원히 평화로울 것 같았지만 이엘로의 찬란했던 빛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 그런 시절이... 사람들은 그 시절을 두려워하며 다신 어둠이 찾아오지 않길 바랐지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불길한 예언이 하나 있었어 눈에 보이지 않던 어둠이 밝은 빛만이 가득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검은 증표가 나타난다 별의 노래소리에 잠들어 있던 어둠의 별과 그 주인이 눈을 뜬다 나도 예언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어둠의 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잠들어 있고 그가 잠에서 깨면 빛이라는 건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글을 본 적 있어 검은 증표라는 게 저 예언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면 이것은 어떤 일의 시작일지도 몰라 아카님이 말씀하셨던 검은 증표가 설마... 나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기사단이 되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더라도 난 헨리아를... 동생들을 지켜낼 거야 뭐... 벌써부터 심각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가 하던 임무가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깐 일단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야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생각되면 빛의 기록도 가봐 네가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빛의 기록이라... 들어본 적 있어요 그곳은 왜요? 헨리아에 대한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니깐 나도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못했었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가볼게요 아카님?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아카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깜짝 놀래라! 아카님이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시죠? 여기서 다들 뭐하고 있는 거지? 에릴, 자네는 수행하던 임무가 있었을 텐데 아... 그게... 나의 창이 되고 싶다고 했던 자가 이런 곳에서 농땡이 피우는 건 보고 싶지 않는데 아... 아닙니다! 아카님! 듀오와 트레스에도 어둠의 기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인과 이라 모두 에릴의 임무를 알고 있나 보군 네... 같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차피 곤 모두에게 밝히고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으니 잘 되었어 아카님! 렌을 카타노스로 호출할까요? 아니다! 지금 바로 테세라로 이동하도록 하지 아카님이 직접 테세라로요? 아직 렌에겐 어둠에 대한 보고를 들은 적이 없었지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르겠군 알겠습니다 그럼 테세라로 이동할 채비를 하도록 하죠 조금... 혼란스럽다 갑자기 헬리아에 나타난... 내 참조자는... 우리를 계속 지켜주실 수 있을까? 그럼 바로 갈까? 네! 바로 출발하시지 렌님한테 갑자기 찾아가면 많이 화내실 것 같은데... 아카님도 같이 가시니 괜찮겠지? 루인! 렌님은 찾았나요? 아니...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천하의 렌 선배도 어둠을 상대하긴 좀 힘드실지 몰라 악담하지 말 루인 기지에 남은 단원들의 수가 적은 걸 보니 잠시 자리를 비운 걸 수도 있어 단원들에게 확인해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렌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실까요? 아! 에릴 대장님이시군요 지금 렌님은 임무차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테세라에 묻었을 일이 있는 걸까요? 그게... 어둠에 잠식된 몬스터들이 테세라 근처까지 접근했거든요 렌님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출동하셨습니다 총대장님과 대장님들 모두 모으셨다고 급히 전원을 드렸으니 곧 돌아오실 겁니다 급한 상황이라 저희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위치만 알려주세요 그렇습니까? 지금 렌님과 테세라 단원들은 시작의 빛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카님 어둠에 잠식된 몬스터들이 테세라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 렌님은 시작의 빛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군 지금 당장 그곳으로 출발하지 아칸이 데려온 애송이로 니가 테세라까지 무슨 일이지? 아칸이 데려온 애송이로 아칸이 데려온 애송이로 x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쎄, 나도 보고를 받자마자 이곳에 왔거든. 베리어의 끝. 헬리아 변방에만 서식하던 몬스터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아무래도 안되겠군. 난이 박는대로 대책회의를 소집하겠다. 그때까지 각자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저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다들 각자의 기지로 해산했다. 어서 펜트 기지로 돌아가자. 레비에게 마을 주변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일러둬야겠어. 아, 레비.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요즘 곳곳에 어둠에 물든 몬스터들이 출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물론입니다. 펜트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듀오, 트레스, 테세라까지.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펜트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사 단원들에게 특별히 읽어주세요. 내일 대책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그런데... 뭔가... 잊은 듯한 느낌인데... 아참! 오늘 동생들과 다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었지? 시간이 많이 늦었다. 서둘러 집으로 가자. 아, 왔다! 레니... 레니! 집에 있지? 왜 나와있어?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걱정이 돼서...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었거든. 다음엔 약속 꼭 지킬게. 음식 시켰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동생들에게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어. 적당히 둘러대자. 오늘은 다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걱정했다고. 희핫. 대장 자격으로 기사단 회의도 참여했고, 의뢰도 해결했지. 그리고? 더 얘기해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디어 이 위에의 맬들이 다가올 건가? 동생들과 함께한 정말 행복한 저녁이었다. 배불리 먹었고, 눈이 감기네... 아! 이 진동은 뭐지? 오빠! 방금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 레니 언니...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 너희들은 집에 꼼짝 말고 있어. 집 밖을 나가선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조심해! 대장! 레비! 어떻게 된 일이죠? 그게... 저, 저건... 검게 울던 별이... 무술이 떨어지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다. 밝은 세상이 되기 시작한다. 검은 절표가 된다. 별의 볼수록 잣다. 어둠. 아... 그 주... 설마... 아카님과 이란님이 말하는 예언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지? 별꽃들이 활짝 피었어 새로운 별들이 무사히 탄생한 거야 음?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네 그런데 저 별똥별... 왠지 불쏜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세이, 성자의 별자리들을 살펴보러 가야겠어 불쌍시 원 boi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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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안식처는 일루전 옵셀게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아카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건 아카님이 일루전 옵셀게 선택받았다는 뜻인가요? 당연한 걸 질문이라고 하신다. 랜, 이제 막 대장, 랜, 이제 막 대장이 된 자에게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닌가요? 설명은 내가 설명은 내가 설명은 내가 설명은 내가 설명해 줄게. 어차피 나가는 길이니. 어차피 나가는 길이니 좀 걸으면서 말할까? 여기가 빛의 신전이야. 별의 창조자, 별의 창조자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자 헬리아를 지켜주는 배리어의 중심부. 그리고 이 앞은 빛의 안식처. 이 앞은 빛의 안식처. 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아, 너무 놀라지 마. 안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너랑 똑같아. 신기하지? 일루전 옵셀게 선택받은 자만이 보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빛의 안식처야. 그... 일루전 옵스라는 건 대체 뭐죠? 빛의 안식처 내부에 있는 카타노스 기둥은 헬리아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머금고 있다고 하지. 별의 창조자님이 이엘로의 모든 어둠을 삼키고 잠든 곳. 그곳이 바로 빛의 안식처이기 때문이야. 빛의 안식처에는 잠든 그녀와 이어진 별빛 모양의 눈이 있다고 해. 그 별빛 모양의 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일루전 옵스야. 이루전 옵스앞게 선택받은 자. 별의 창조자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의 몸을 빌어 세상을 내다보는 걸까요? 빛의 안식처. 재미있는 해석이네. 바쁜 사람 붙잡아두고 시시콜콜한 잡담이나 나누다니 돈 못들어주겠고. 나는 먼저 테스라의 기둥을 살피러 가겠다. 렌 선배, 일루전 옵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삐진 건가? 되게 까칠하네. 루인,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급한 상황이 맞잖아. 우리도 서두르는 게 좋겠어. 흠. 예상대로가 배려의 균열이 생겼다. 흠. 뭐지? 불쾌한 시선이 느껴져. 어쩐지... 익숙한 느낌... 아! 이 느낌... 기억났어. 그 때.... 저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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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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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카님이 배당들을 소집했어. 아무래도 검게 물들은 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 모양이야. 어서 은빛소 기사단 대회의실로 가자. 루이는 사정이 있어 불참한다고 전달받았다. 빛의 기록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무슨 일이 오는 걸까? 베리어의 상태는? 트레스 기둥이 받치고 있는 베리어 여러 군데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테세라 기둥도 마찬가지였어. 곳곳에 틈이 생긴 것 같다. 아카님, 빛의 안식처는 가봤나? 카타노스 기둥의 상태는 어땠지? 카타노스의 기둥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카님, 빛의 안식처는 별의 창조자님이 잠든 곳. 헬리아에서도 가장 신성한 곳이니까. 그럼, 카타노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수색하면서 베리어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아니, 기사단은 동의하는 걸로 보이면 안 돼.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한해서만 움직인다. 아칸! 헬리아에 있을 수 없는 어둠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텐데, 더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계속 베리어가 약해지고 있어. 마치 누군가가 헬리아의 빛을 막은 것처럼! 자네들도 알다시피, 하루에도 몇 번씩 헬리아의 비려가 약해지는 틈이 있지. 그 찰나에 발생한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책임감 없이 나올 거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다시 한 번 봐야지. 은빛 수호 기사단은 더 이상 검은 별과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파고들지 않는다. 은빛 수호 기사단은 더 이상 검은 별과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파고들지 않는다. 은빛 수호 기사단은 더 이상 검은 별과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파고들지 않는다. 은빛 수호 기사단은 더 이상 검은 별과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파고들지 않는다. 네. 그때 나타난 빛에 무언가가 없었다면 저는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그 빛, 아카님의 힘인 거죠? 저는 항상 아카님께 도움만 받네요. 이번에도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쎄, 그 빛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니다, 엘. 빛이라... 마치 별의 창조자가 자네를 지켜주는 듯하군. 에리, 자네는 헬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베리어를 어떻게 생각하지? 모두들 별의 창조자님의 축복이라고 칭송하죠. 물론 그들의 말이 맞아요. 베리어 덕분에 헬리아는 별의 축복이 가득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축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 오히려... 우리를 헬리아에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나에 가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군. 자네는 역시 나와 비슷해.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자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나에게 말했었지. 어떤 목소리가 헬리아 밖으로 보내준다 했다고. 아, 네, 맞아요. 그걸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 목소리에게 뭐라고 답했었나? 예? 음, 아마... 목소리에 끌려 응답하려는 순간, 동생의 부름에 그 목소리에게서 벗어났어요. 그 순간, 집안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죠. 그 이후, 몬스터들에게 쫓겨 도망치다 아카님을 만났어요. 네를, 그때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못한 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나? 헬리아를 벗어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였을 텐데. 후회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목소리를 따랐다면 동생들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카님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동생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에릴, 이 베리어란 게 정말 축복일까? 우리의 삶을 조이고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재앙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저 베리어 덕분에 동생들과 헬리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에릴? 네? 여기 밖에 헬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빛과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나? 우리도... 언젠간 그런 걸 볼 수 있을까? 흥, 아니다. 쓸데없는 망상이겠지.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헬리아에서 가족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만... 누군가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멋진 거니까요. 그래, 여기서 자네와 나의 생각이 갈리는군. 아카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게, 방금 한 이야기는 잊어줘. 에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더는 헬리아의 어둠을 일부러 쫓진 않아도 된다. 아카님!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취미는 없어. 그... 벤테로 가서 주민들을 지켜라. 그게 자네가 할 일이야. 꿈이라... 아카님의 생각에 너무 완고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아카님을 설득하는 건 뭐야? 그렇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우선 집무실로 돌아가자.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야. 아카님의 생각에 너무 완고해서... 늦지 önce,лед lifespan이 latter Davidson에 답변했습니다. πε propagate 온 서양,이란bach,이긴 경악 foram 드립니다. 아... 이 느낌은... 뭐지..? 불 report 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비! 여기 계셨군요. 그동안의 일을 보고해주세요. 대장님의 명대로 펜트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어둠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늘고 있어서요. 그래서 파견을 나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죠? 베리어 끝쪽이에요. 빛과 어둠이 맞닿는 곳을 말하는 거군요.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대장님이 직접 가시게요? 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그럼 저희가 먼저 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을게요. 빛과 어둠이 맞닿는 곳은 왼쪽입니다. 빛과 어둠이 맞닿는 곳은 왼쪽입니다. 대장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비! 이곳의 피해 정도는 어떤가요? 아! 대장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보고받은 대로 어둠을 머금은 몬스터들이 가득합니다. 대장님이 오시는 동안 저희 5번대가 노력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역시 대장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주변 몬스터를 처치하고 올게요. 5번대는 주변을 살펴보고 이 몬스터들이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보도을 빛과 상대는 중입니다. 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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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은 만나요. 우리의 삶은 만나요. 우리의 삶은 만나요. 만나요. 우리의 삶은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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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lines. 지금이라면 그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이 빛의 힘으로 다시 한번 상대해보자 괴물을 쓰러뜨렸어 아무래도 호수에서 받은 빛의 힘 덕분인 것 같아 혹시 그 빛은 별의 창조자님의... 아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빨리 모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무사했구나, 에리엘 여러분들 에리엘, 어떻게 된 거야? 그 괴물은... 걱정 마세요 물리쳤어요 혼자서는 버거우 상대였을 텐데 그...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빛의 힘 덕분인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하고 밝은 빛이 따라갔었는데 그곳에 호수가 있었어요 그 호수에는 반짝이는 별빛의 현상이 있었고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 이란님이라면 아실까요?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베리엘, 어쩌면... 너 또한 별의 창조자님의 선택을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어 제가... 그분의 선택을 받았더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 이것도 어디까지나 내 추측일 뿐이야 근거는 없어 아, 참 루인의 소식이 끊긴 게 이상해서 사람을 보내봤어 그런데...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다고 하던데 마치 증발한 것처럼 루인은 계속해서 수소문하고 있으니까 찾는대로 알려줄게 우선 렌을 만나봐 너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테세라로 가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 그리고 나는 어둠에 맞설 준비를 할 거라 아칸을 설득하는 일은 너에게 맡겨도 되겠지 네 맡겨주세요 제가 아카님을 만나볼게요 여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레비는 기지로 돌아가서 상황을 봐주세요 네 그런데 대장님은 같이 안 가세요? 저는 아카님을 만나러 가겠어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대장님도 조심하세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겠다 아카님을 만나면 헤를림! 헤를림!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칸! 아칸이 헬리아를 배신했어요! 이게 다 아칸이 불러들인 어른때문이에요! 아칸님이요? 아칸! 그 자가 헤리아를 파괴했어요! 소피 아주머니는 미치되어 사라졌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베리아가 파괴되고 소피 아주머니가 미치되어 사라지다니! 어서 동생들에게 가봐야겠어! 제발 무사히 할텐데! 래니! 헤나! 래니! 헤나! 지금.. 래니 언니! 카타모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빠도 집에 꽁짝 말고 있으랬잖아... 그치만... 예릴 오빠가 걱정되는걸... 하... 알겠어. 그럼 빨리 찾아보자! 아카님! 베리된 동생들이군. 아... 아카님! 오빠는 어디...?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냐. 언니! 아카님! 방해꾼? 어디서 본거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가? 아칸, 뭐해? 저 아이들이 다 봐버렸잖아. 뭐야? 망설이는 거야? 뭐야? 망설이는 거야? 하하하하! 몰랐어. 레니언니! 언니! 애들은 어딜 간거지? 집에도 없고... 아카님! 메디! 오빠! 아카님! 아카님... 이게 무슨... 설명해주세요! 당신이 어째서! 어? 저 아이는? 이거 재밌게 되었는걸? 닥쳐. 일단 이 자리를 뜬다. 에를, 날 용서하지 마라. 으하하하! 나중에 보자, 꼬맹아. 아카님... 아카님이... 이럴수가... 언니가 다친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약해서... 소중한 이들을 지키고 싶다. 그 신념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 이래선... 어렸을 때와 달라진 게 없잖아. 악한 애... 만나야겠어. 그 자가... 모든 일에 대한 열수인 게 분명해! 헤나... 레니 곁을 지켜줘.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에릴 오빠, 무사해야 해. 오빠까지 다치면 난... 걱정마, 헤나. 꼭 돌아올게. 앙... 흐흫... 흐흐흠... 으흐흐흑 기세다 건물 아래서 거대한 어둠이 느껴져 어서 집 오실로 가자 아무도 없어 아카는 어디에? 이 몬스터들을 처치하자 어... 어느새 기세단 내부까지... 우선... 이 몬스터들을 처치하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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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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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이 가장 먼저 알아챘지 어둠과 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으로 진짜 그의 변심을 못한다. 자, 모든 준비는 끝난다. 오늘 날 헬리아의 변의 창조자의 저주를 파괴한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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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아직 움직이는 건 무리일텐데 이곳은 별의 정원 모리티에서 가장 많은 별꽃이 피는 곳이야 별들이 말해줬어 별들은 거짓말하지 않거든 별들이 말해줬다고? 저는 에리리에아 헬리아를 수호하는 은빛 수호 기사단의 일원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너에게 깃든 빛이 여기로 인도했어 그 빛은 헬리아에 잠들어 있는 불기한 빛의 힘 별들은 서로 다른 빛을 가지고 있고 빛은 빛은 전부 다른 목소리를 노래하지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서 헬리아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헬리아가 위험해요 알고 있어 널 여기로 데려올리지 말해줬거든 어둠에 더럽혀진 빛 그거 너무 불결해 여기서 헬리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오르티에서 헬리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야 이엘로는 서로 다른 시간의 차원들이 얽혀 있거든 오르티는 이엘로에 속해 있지만 다른 차원에 존재하지 오르티에서 헬리아로 넘어가는 건 나조차 힘든 일이야 당신처럼 강한 빛을 가진 분도 힘든 일이라니 이럴 수가 이곳 오르티도 네가 살던 헬리아처럼 별의 창조자의 힘이 깃들어 있지 별의 창조자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너도 이곳으로 모지 못했을 거야 나와 같은 별의 정령이더라도 제가 별의 창조자의 선택을 받았다니 맞아 에르른 가지고 있는 정령의 힘은 약하지만 별의 정령인 건 틀림없어 헬리아에 있는 별의 정령들은 아마 정령으로서의 힘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야 따라와 에르른 엘에이이잖아 당연한 거야 오늘따라 쓸데없는 말이 많네 빨리 가자 나빈 나빈 아이작 아이작 오랜만이야 별의 연구는 잘하고 있었어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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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아이는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잘은 모르지만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공님은 어디 계신가요? 마빈, 나도 같이 가겠어 이건 우르트와도 연관이 있는 일이야 응 사달소들을 찾으러 갔었어 그치만 시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다녀올게요 알겠어 루키가 에델슈타인이네요 겉으로는 평범한 도시 같지만 어쩐지 위화감이 들어요 그리고 자막을 선택購入 여긴 또 어둠이 쫓지않았다. 잘 모르겠지마. 언젠지 헬리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빈, 그런데 그분은 어디였죠? 정확한 위치에 오신거죠? 아하하, 그로수가... 그럼 그분을 어떻게 찾죠? 저 혹시... 이 물건을 본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전은 그 기계공이 아닌 것 같다. 안녕 꼬마야. 혹시 이 물건을 본적이 있니? 쓸데없이 어려운 말을 삼고 쓰는 꿈이었다. 아니 저는 풍선을 받으려는게 아니라... 이걸 본적이 있어요? 혹시... 당신이 에델슈타인의 천재 기계공? 아, 사실 저는 당신과 소신을 주고받은 자의 지인이에요. 다름아니라... 제가 지금 울렁한 상황이 들어있어서... 당신의 도움이 절실이 필요해요. 천재 기계공인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도움이 절실이 필요해요. 도움이 절실이 필요해요? 도움이 절실이 필요해요. 마빈! 말씀하신 그분을 찾았어요. 우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감시하는 자들이 많아서 에델슈타인 뒷골목에서 보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가서 그 자리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체키님! 여깁니다! 정말 믿어도 괜찮은 걸까? 만나는 건 좋은 같은데... 여깁니다! 경기도 한 겁니다! 너무 신나게 사랑해! 네, 마빈, 체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알겠어요. 저도 신세를 찌게 되었으니까요.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마빈과 체키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되었다. 좋아. 나도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마빈, 메이플 월드는 아직 좀 낯서네요. 어디부터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헤네시스에 가서 헬레나님을 만나볼게요. 그럼 마빈,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헬레나님이 맞나요? 저는 헬리아라는 지역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에릴라이트입니다. 시아님과 같은 지역에서 왔어요. 아시려나요? 어쩌다 메이플 월드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되어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해서요. 헤네시스는 한적한 느낌이네요. 이곳에 오기 전 에델슈타인이라는 곳에 먼저 들렸는데 그곳은 좀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한글자막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